뭐해? 비주 아빠 술 취했어? 쟤 또 2층으로 오지? 비주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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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여기 위험해 안 돼 내려가 여보 얘네 불러 안 돼 여기 내려가 내려가 안 돼 가자 내려가 안 돼 그거 아빠 공부하는 거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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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내려가 위험해 내려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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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내려갈 거야 얼른 내려가 내려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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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저기 앞에 있는 거 치즈 치워야지 전화룸 나왔어요 드디어 전화룸 나왔어요 드디어 전화룸 고마워 비주가 되게 좀 철든 거 같아 그렇지 조단아 여보 TV 꺼 조단이 안 돼 니 방 가서 봐 니 방 가서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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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야? 아룸이 오니깐 또 신발 물고 온 것 봐 지 봐달라고 관심 조단아 네 방 가서 봐 아룸이 만져주니까 때려 아빠 얼굴 왜 때려 조단 네 방 가서 봐 네 방 또 누나 나오라고 아룸이 나오라고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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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미수야 저기 앉잖아 뭐하는 거야 쟤 골 때린다니까 그때 지야 저렇게 누워있는데 오지야가 막 비명을 지르는 것 같더니 지야 가슴에 저렇게 앉아있는 거야 아 진짜 아 야 의자야 의자 의자 맘 안 열렸을 때 아룸이가 안 비키니까 이제 지가 할 수 있는지 저게 최선의 방법인 거야 이제 너무 귀여워 나와 지야 그래도 조단이 봐봐 조단이 자기한테 가고 싶은데 얘는 신사야 쟤 앉아있는 것보다 얘 쟤 왜 이렇게 웃겨 오지야 근데 막 가슴 터진디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원래 보통 아룸이가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룸이도 안 나오네 어메 어메 나오라고 아룸이 나오라고 어 어머 아 진짜 못된 것 같다 저도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노새가 이렇게 비키라면 노새한테는 양보하는데 애들이 이제 비주는 확실히 어린애인 줄 알아 비주한테는 양보 안 양보를 안 하더라고 그래 봐 의자한테는 물러가 어 이제 짜증나 이제 무는 거지 이제 지만 보라고 비주 자기만 보라고 조단 조단 쟤는 TV에 미련 못 버렸지 TV 껐지 여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어디가 안하면 아룸이가 내려가 법도 한데 안 내려가네 아니 아니 안 내려가네 응 아 아 티비는 한 시간씩만 낮에 봤어 안 봤어 조단이 티비 티비 봤어 안 봤어 조단이 쟤 봐 조단이 봐 티비 앞에 앉아있는 것 봐 아 얘는 뭐 진짜 티비를 너무 좋아해 안 돼 안 돼 안 돼 응 안 돼 지 방에다 티비 틀어놓잖아 안 나가 뭐가 이렇게 재밌을까 얘는 진짜 아우 노새 없으니까 또 허전하다 노새 있었으면 또 난리 나는데 옆에서 그치 난리 났지 비주랑 또 이제 또 자기한테 와서 앉는다 이제 의자처럼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루미가 저리 나와야 되는데 네 어머 뭐하니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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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조단이 봐 티비 틀어 달라고 아 장도 좀 안 돼? 안 돼 안 돼 네 네 야 5분 만에 티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막내 아들 봐요 떨어지겠어 잘 잡아 꼬리 꼬리 잘 잡아 저거 떨어져 쟤 왜 저리야 으음 비주 어깨 안 돼야 되네 어? 어깨 안 됐지 어 아 무겁지 35키로인데 얼른 쉬 한번 하고 와 니네 가서 쉬하러 갈까? 조단 쉬하러 갈까? 쉬하러 갈까? 얼른 쉬하고 와 쉬하러 가자 가자 우리 노세가 있어야지 노세가 1등으로 앞장서야지 문 앞에 딱 가야지 얘네들이 우르르 따라 나오는데 쉬하러 가 얼른 조단 이제 이때다 한다 이제 또 비주 내려왔다고 매력있어? 아 매력있어? 매력있어? 아 매력있어? 아 아니 그래도 남이 이렇게 만졌을 때 안와 얘는 기다렸다 오잖아 음 신사야 신사 신사 응 남의 것도 안 뺏고 저 치즈 얼른 하나 치우라니까 먹었으면 쟤 또 저거 덥성 물고 갈라 비주 그러니까 비주 건들면 안 돼 비주 또 아빠 저 쓰레퍼 건들려고 또 얼른 올라가야지 틈을 보일 때 엉아 저리 갔을 때 그도 조단이가 올라가실 때는 절대 안와 알지? 아룸이나 노세가 자기랑 얘기하고 있으면은 누나들은 그래도 착하잖아 지가 막 파고드는데 조단이가 자기랑 있을 때는 조터지는 거 알아 자 얼른 쉬하고 와 가자 쉬하고 와서 자 얼른 이제 아룸아 쉬하고 와 쉬하고 와 자기가 있나 해야지 얼른 얼른 술게 가자 자 쉬하고 자기 신발 실려야 밑에 있어 가자 쉬하고 와 옳지 쉬하고 와 가자